못 놀걸로. 못 놀걸로, 못 놀걸로 부탁드립니다 못 놀걸로, 못 놀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곡으로 원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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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차 회이크 공격.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 돼. 고생했어, 딘딘. 여기 부글부글 떠있습니다. 자 이제 김종민 씨 공개.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아 기가 더 줄어들겠네요. 나를 계속 붙어 박을 거야. 다리 안 닿게 조심하세요 등진이 형. 보셨어. 자 이제 대답이네요. 이미 принципе. 자 이제 대답이네요. 자 이제 대답이네요. 자 해 봐. 김종민 탈락. 야 기수 기수 탈락. 김종민 탈락. 김종민 탈락. 야 김종민 탈락. 김종민 탈락. 3번째! 3번째! 1번째! 야 이거 예상과는 완전 다르게 아 이거 쓰다 형 아 너무 무서운 게임인데? 형 이기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후 잠깐만 이거 뭐야 어후 잠깐만 이거 뭐야 어후 잠깐만 이거 뭐야 쌀포대자루 아니야? 쌀포대자루 아니야? 뭐 뭐야? 오오오오오 야 그냥 옥테 해라 야 여기 오쩌빼리땅만 그거잖아요 그치 저희도 뭐 맛빼기를 한 대씩만 좀 맞아볼까요 좀 아프면 인지 아느낌한테 봐봐요 야 라비야 쫄지마 쫄지마 게임이야! 막내 온탑! 아 저에요? 경훈이 형 가겠습니다 이거 시작인가요? 어 기분이 약간 나빴줘 맛만 보는 거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럴까요? 느낌이 느낌이 뭐가 이렇게 신속 날라갔어? 잠깐만 작전을 바꿔야겠어 공격으로 싸우면 안 되겠다 라비야 이거 균형 감각이다 이게 무슨 균형 감각이야? 그냥 누르고 있는데 아니 세훈이 형만 방송이 개수가 더 적은 건가? 왜 이렇게 늦어왔지? 왜 이렇게 늦어왔지? 왜 이렇게 늦어왔지? 이거 뭘 해? 여러분 녹돈입니다 녹돈 이제 바로 시작하시죠 공포는 우승!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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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시작! 어 뭐야? 아 진짜 치열하죠? 어 치열하죠? 문세영 공격 안 하고 있어요 문세영 공격 안 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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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거의 다 불어졌어 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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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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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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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예영이 때리는 거야! 우와! 무서워! 우와! 뜨거워! 웃자매! 웃지 마! 터져서! 왜 아무도 안 웃어! 왜 아무도 안 웃어! 반이 다 아파! 아니, 형아 안 흠집하지?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게, 아무리 때려도! 나도 힘들어,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안정적이야, 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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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겹살이면 이 정도 싸워야 돼! 시작! 거의 다 부르셨어!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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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르셨어! 야, 넌 거꾼인데! 나는 자꾸 비틀어지는데! 더 못해, 더 못해! 괜찮아? 너 자꾸 옆에가 빠져! 저도 여기가 빠져! 진진이 너 이리 들어와, 벌써 이리 들어와! 이리 와! 자, 들어가지? 나 진진이 이상해서 너무 궁금해! 진진이 날아갈 것 같아! 혹시라도 이제 저쪽에 하다가 너도 한 명 피가 나면 그냥 우승자 해주는 거야, 피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나면 그냥 1등 한 걸로! 여기서 1등 하면! 바로 막! 속도입니다, 속도! 연기면 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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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 너 아까랑 다른 게임이야, 형! 다르지? 앞서가! 너 아까랑 다른 게임이야, 형! 어어! 야! 어디서! 아까랑 다른 게임이야! 야! 아아!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사탕 하나 물려! 빨리 사탕 하나 물려! 아 너무 아파! 저기 자식 아니야? 이해해! 이해해! 앞니 주소가 껴줘! 앞니 껴줘! 아 나 목짓도 못 봤어! 그래 여기는 아니야! 와 라비가 오래 못인 거야! 뭐야 지금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하나를 더 넣어야 맞는 거 아니야? 하나를 더 넣어야 맞는 거 같은데? 난 6개인데? 난 7개인데? 근데 왜 이렇게 눌러져 있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져지? 딱지치기처럼 해 이거! 신기하다! 부럽은 부럽다 그래! 양 선수 인사하고요!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녹돈 그리고 차돌낸장찌개가 녹돈 낸 대개싸움! 이번 총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세윤씨의 우세로 봅니다! 아 아니야 근데 제가 연정훈 형한테 맞은 게 진짜 아파! 아 진짜요? 아 정훈 형 아픈데요? 이제 세훈 형은 아프긴 하지만 본인도 아파는 하지만 넘어가질 않아요! 아니 그게 이제 방어가 좋아요! 문세윤씨는 방어가 좋고! 창과 방패 싸움이 되겠네요! 3, 2, 1! 자! 막 싸우고 갑니다! 방어 들어갑니다! 창과 방패! 창과 방패!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창과 방패! 창이 좀 조작을 왜 그대야 되지?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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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 3판 2선인데 제가 1점을 딴 걸로 하시죠! 거기 맞죠?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3판 2선으로 하고 자리도 한번 바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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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어딜 떠있어 지금! 1대0! 문세윤 선수가 한 점 더 획득하면 문세윤 선수의 우승으로 최종 승리가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3, 2, 1! 오! 3판! 하아! 아! 아! 제빠른데! 창공! 아! 아! 왔다! 왔다! 오! 너무 많이 돼! 아! 너무 많이 돼! 아! 너무 많이 돼! 아! 너무 많이 돼! 너무 많이 돼! 너무 많이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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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노래 잘하려고. 뒤에 기타 같다. 싱글이가 기타 같고. 진짜? 고! 고! 원킷 할 거야? 원킷. 진짜? 진짜 하려나 봐. 오케이, 딘딘. 치즈 고! 베이스 해줄까? 드럼 해줄까? 베이스. 악조에서? 기타 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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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은 소리가 클수록 점수가 넣는다. 여기까지가 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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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로. 점수는 더 얻는다. ...내려기 철철. 손등 정수 84점. 철철. 철철 넘친데. 철철. 내 점수입니다. 84점.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소리가 너무 터졌어요. 그래서요? 클레오라 밖으로 퍼졌어. 마이크로 들어가야죠. 오늘 어떤 곡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전에 실패했던 곡이에요. 아, 실패했던 곡. 네,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어떤 곡이죠? 아, 3장 미팅 때? 아, 나 6장 미팅 때? 야, 나 진짜 유치원 다닐 때 봤던 거야. 이 노래를 부르고 여자분들의 태자로 나왔습니다. 아, 어떤 노래죠? 네. 자, 상처가 있는데 어떤 노래죠? 오늘 날려버리면 됩니다, 스트레스. 아, 진짜? 저 같아도 최차도 놀 것 같은데, 형. 뭔데, 뭔데, 제목이? 이 노래를? 근데 지금은 성대가 달라졌죠. 조관우의 눈.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맞아, 맞아. 하지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난 것 같아. 난 멈출 수는 없었어. 아, 무덥어. 이게 영어는 그념겠지. 그래도 그념이야. 아... 가려진 콩대가 아... 뭐야? 가려진 콩대가 아... 아니, 하나도 안 나왔잖아. 아, 뭐야, 이게? 난 그댈 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음웅만 줘야지 가는데. 무궁이 음웅만 줘야지 어, 뭐야 이게. 어떡해 어떻게, 가수명. 으하하하 paradox verse 아아! 놓칠 수 없어서 가자 가자 근데 아아! 이 목소리가 다진다 바로 이게 무슨 창법이야? 이 목소리가 아 나는 그냥 김종빈 아! 80! 80! 80! 아아! 너무 다 좋은 시상이야! 너무! 너무 다 좋은 시상이야! 야, 희승훈과 누비? 이 노래? 가토리치! 이 노래? 음정이 거의 안 맞았는데? 음정을 멱살 잡고 끌어내리내셨. 그때 본인을 버리고 떠나왔던 여인에게 한마디. 완벽한 무대였는데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가슴을 잘 사세요. 황정 1등입니다. 3번째. 이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연동근 씨 보셨습니다, 연동근. 저스트 원스 하겠습니다. 저스트 원스. 저스트 원스. 제임스 인그램. 제임스 인그램. 제임스 인그램의 저스트 원스. 누구 노란데? 제임스 인그램이요. 제임스 인그램이. 저스트 원스. 살짝 빠져버리지 않고 감정을 붙일 수 있도록. 혹시 이 노래 형수님한테 불렀 적 있나요? 형수님한테 불렀. 저스트 원스. 우와, 우와. 우와, 제일 잘해, 왜. 봄이 시원하네, 봄이 시원해. 봄이 시원하네, 봄이 시원해. 봄이 시원하네, 봄이 시원하네, 봄이 시원하네. 1점 끝났어, 그만 끝났습니다. 나팔리아도 고마워요, 끝났습니다. 나팔리아도 고마워요. 88점으로 단독 선수! 2명의 가수를 꺾고. 와코와 가수를 꺾고, 저스트 워스. 1위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김선호가 그의 무대만 앞두고. 어,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럼 저 노래방을 잘 안 다녀서, 아아. 뭐하지, 잠깐만. 자, 랜덤 노래방 아무거나 누르실래요? 그럼 그냥 저작권, 저작권으로 딘딘, 딘딘 해줘고. 그게 웃겨? 아, 웃긴 걸로 가, 그럼. 프라이크나 맞지? X마리 가자. 남들이 싫어하는. 아,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뭐 잘 불러도. MR 말고, 그거 말고. 자, 드라마 해야 되는데.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노래. 금위가 없을 때. 임재ome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하하하하하. 이야. 노래방에서 정말 오래 오면 안 하는데. 엄청 잘할 것 같아. 어찌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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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슷해. 좀 더 가봐. 어떻게 할까요? 비슷해.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여성분들이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사랑합니다. 이게 있나요? 제게 그녀만 들으시나요. 용서해 주세요. 뭐라 믿으라면 더 줘, 줘 받을게요. 공서해 주세요. 땡큐! 나까지 뒤집나요? 88인 칯고 정수인데요? 우리 우리 다들 뒤집나요? 88인 칯고 정수인데요? 88이 진구정수인데요 자 먼저 뒤집나요 88이 진구정수인데요 진정! 고야로 94점을 차지합니다 이야 이러셨어요 선호 형이 노래로 1등을 하네 선호가 잠깐 할 얘기 있다면서요 선호가 세리머니 내가 외로울 때 우리가 나를 위로해 주자 누구지? 누구지? 마지막 녹돌의 주인공 김성호가 현재 찾아내고 녹돋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은 대굴대굴 앙케이트입니다 대굴대굴 앙케이트?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앙케이트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듣고 앞구르기로 나와서 순위에 해당하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야 구르기 할 줄 알아? 이거 구르기가 쉬운 게 아니야 전 뒤로도 굴러요 굴러봐 진짜? 난 뒤로 굴러서 물건 한 번 쓸 수 있어 어 해봐 아니 뒤로 돌다가 물건 한 번 쓴다고? 네 이게 되면 넌 오 대단하다 되게 샵콩하다 아... 형 잘 모 kayak 형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을 거야 오이야 오우 근데... 왜 한 번에 날 거예요? 굴러서 안 하고? 형 그런데 이 바닥 색깔이랑 똑같아서 굴 때 안 보여요 다리만 있어 다리만 다리만 있어 하체만 굴러 너무 무서워 지금 무서워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조기 퇴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출근 자체가 큰 스트레스죠 그렇지 힘들어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출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4위와 7위는 무엇일까요? 함께 맞추면 됩니다 함께 맞추면 됩니다 함께 맞추면 됩니다 4위와 7위? 4위와 7위? 이거인데? 4위와 7위? 이거인데? 어디 있지 여긴? 이러면 다시 가야 되잖아 퇴사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 퇴사하고 싶다 3위에 있습니다 아우요? 퇴사하고 싶대요? 퇴사하고 싶대요? 퇴사하고 싶대요? 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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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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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좋아가야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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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아우 아우 정말입니다 점심 뭐 먹지?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점심 뭐 먹지? 이거 정말 그 생각 그거는 밖에 안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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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건 1위야 100% 1위야 오늘 뭐 먹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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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서희입니다 정답 서희입니다 정답 서희입니다 맞춰려? 맞췄습니다 우와 저희 아직 7위가 남아있어서 7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우 씨 스트레스 오우 씨 스트레스 회식하기 싫다 회식 스트레스 5위에 있습니다 회식 스트레스 맞는 거예요 땡 지금 몇 시야? 땡 승진하고 싶다 땡 커피 마시고 싶다 땡 순이 없습니다 술 먹고 싶다 땡 아우 너무 아파 아우 너무 아파 힌트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 형 실망이다 어떻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집에 가고 싶다 1위야? 1위입니다 야 1위입니다 야 아아 땡 알잖아 땡 알잖아 아 아 스트레스 자고 싶다 어? 아 이거야 맞다 그래 자고 싶지 지금 맞다 맞다 7위 정답입니다 야 우와 우와 아 나 이거 아 다음 문제 드릴게요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진짜 문제 많아요 가장 듣기 싫은 층간소음은 무엇일지 2위와 4위를 맞춰주세요 아니 그거 말해도 되나요? 아 이거 말해도 돼요? 뭘 얘기하려고 야 그거 하게?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야 무슨 상상을 해 땡 아니 이거 있어? 아 스트레스 아 이게 없나? 아 와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이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핸드폰 진동 소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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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니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이들 뛰는 소리 있지 이건 무조건 있어 이건 3위야 아이들 뛰는 소리 1위입니다 아 아 난 계속 1위 방법 아 난 계속 1위 방법 아 아 난 계속 1위 방법 아 아 3위 뭐야 오 오 하 하 의자 끄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진짜 있을 것 같아 2위 정답입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3위 아니 맞출 수 있어요 4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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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Durch Aaa 아! 걸어갔어, 여기까지 걸어갔어, 여기까지. 청소기 소리. 청소기 소리. 정답입니다. 나이스! 우리 집의 층간소음이 엄청난하고요! 야, 실내치칭 가자! 이정이다! 정훈 씨, 세윤 씨, 선호 씨. 꼰빵 이렇게 자면 되겠는데? 아, 이거 뭐. 나 헛다니만 짚어졌고. 다음 퀴즈는 기혼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릴게요. 부부 생활 스트레스. 기혼 남성들은 결혼 후 스트레스로 금전 문제와 함께 아내의 잔소리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정말 듣기 싫은 아내의 잔소리 1과 3일 맞추시면 됩니다. 1과 3일 맞추시면 됩니다. 야, 나 간다, 나 간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너무 빠르다. 자, 그래. 대한민국 기자님들 집중. 자, 뭐가 제일 좋으시는지. 가까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마.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마. 땡, 2위입니다. 몰라. 몰라. 오늘 다 피해가는구나. 우리 몇이 맞춰야 돼요? 1위와 3위입니다. 뭐, 양말 뒤집어 놓지마? 양말 뒤집어 놓지마. 양말 뒤집어 놓지마. 왜? 그게 싫어했어? 세윤아? 땡, 3위에 있습니다. 깜짝이야. 야, 양말 뒤집어 놓지마? 좋아. 그래서 양면 양말 사야 돼, 양면 양말. 안 뒤집어 놓고 들여. 양면 양말 이러고 나면 싸우지마, 덜 봐줘. 잠 좀 그만 자. 땡. 주는 대로 먹어. 땡. 득찌 만들어야지. 땡찌이 없습니다. 진짜 형은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어. 그거 등 꺼주고 쇼파에서 좀 떼지. 어? 뭐, 뭐, 뭘 떼? 그거 쇼파에 딱 또 대지 말고 좀 일어나서 좀 애들이랑 놀아주고 하던 거 말이야. 어? 자졌나 보다 자졌나. 어, 무서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래요? 땡, 5위에 있습니다. 젠장한. 이거 돼요? 아, 너무 아프니까 우리 정국. 어, 주말이면 나갔어. 외식을 좀 하던나. 어? 내가 집에서 주말까지 밥 해 줘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밥 술이야? 왜 이렇게 대세가 길어? 땡. 코지? 옆집 남자는 아주 많아. 옆집 남자는 아주 명품 코트에다가 차까지 뽑아주고 손자로 주말에 맷을 보고. 너 뭐해? 너 뭐해? 땡. 숙이 없습니다. 땡. 야, 저는. 다 잃었다, 다 잃었더라고. 우와. 우와, 최악이야. 자, 그냥. 땡, 땡, 땡. 땡, 땡. 안녕. 여러분, 밖에서 만나요. 이거 형수가 봐도 돼. 땡, 땡, 땡. 애는 나 혼자 키워? 땡. 변기 커버 내리라 그랬지. 땡. 근접하는 땡입니다. 근접해요? 넌 모른 것 같아. 아주 드러워 죽겠네. 드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냥. 방목 말고 아주 개밥 쉬는 데 가라도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술만 먹고 들으면 와서 씻고 자는 거야. 아침에 애들이 물을 하면 쉬는 데 가서 물 들어갈 때. 어? 씻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드러워, 드러워. 너무 드러워. 맞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네. 빨리 씻어. 그래도 끝났다. 이렇게. 힌트 좀 주시죠. 힌트 와. 힌트 와. 힌트 듣고 갑시다. 완전 문세윤. 아니요. 세윤 형과 한번 들어봐요. 세윤 형과 나온 것 같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세윤 형, 괜찮아요? 너네 집만 집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너네 엄마는, 너네 엄마 귀에. 형, 괜찮아? 우리 엄마도 이제 호강할 때 됐잖아. 형, 정신 차려. 형, 정신 차려. 이래 그만해. 형, 괜찮아? 땡숭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 오케이. 야, 정신 차려. 세윤아, 넌 잘 예쁘다. 세윤아, 넌 잘 예쁘다. 왜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 힌트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함? 잠깐만, 형. 진짜 괜찮아? 형, 진짜 괜찮아? 세윤이 형, 근데. 여기서 안에서 자고, 집에서 밖에서 자면 어떡해? 이 모든 걸 다 포함해. 뭐가 포함이 됐지? 쇼퍼랑 한몸이야. 양말도 거꾸로 해. 손 좀 작작 마시라고 했지. 가지가지 한다. 어? 여러 가지 하고 있어. 하나만 해라, 하나만. 왜 안 좋은 거 다. 세윤이 형, 집에 못 가. 땡. 힌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 두 글자고요. 두 글자요? 잔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신대요. 어? 봤어. 하지 마, 한 번만. 뭐 해? 땡. 잠깐만, 나 잘못 떠났어. 오케이. 오케이?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야 돼요. 오케이. 두 글자고요. 남자의 입장. 여자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잔소리인 줄. 하지만 남자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왜? 쉬고 싶은데 자꾸 이러니까. 여보. 정답입니다. 와! 와! 야, 이거. 말도 안 돼. 여보, 하지 마. 야, 입을 맞췄어. 하지 마. 여보라고 불러면 좋아하지 않아? 형, 혹시 그래? 왜냐하면 여보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서 있어요. 자, 나 또 응가하고 있는데 여보. 어, 나가. 책 보고 있는데 여보. 어, 그래, 나가. 여보. 여보. 여보, 택배 받아. 여보, 배달시켜. 여보, 애들. 이렇게 막, 핸드폰 보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봐. 여보. 왜? 못 들어간, 못 들어간. 왜? 왜 그래? 왜 그래? 자, 애들이 막 깨고. 아빠! 왜? 왜? 엄마가 찾잖아. 아, 몰라. 여보라는 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아, 진짜. 상상 속에서 해봤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와, 진짜 큰일이다. 진짜. 라고 한국 남성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굴대굴 앙키트, 잠자리 복불복. 김대 씨, 문세윤 씨, 실내 지침 확정이고요. 야! 여정우 씨, 김선호 씨, 야외 지침 확정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종민 씨와 라비 씨만 한 문제를 걸고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즐겨 먹는 점심 메뉴를 물어봤는데요. 3위를 맞춰주세요. 3위요? 네. 아름답게 못 도전해버려야지. 알았어. 아, 알았어. 라비야. 라비야. 나 라디오 하잖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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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직장인들이 점심에 많이 드셨던 게 칼국수. 땡. 없었어요? 국수, 파리. 파리. 마지막. 내 거 나쁘지 않아. 내가 말한 거 나쁘지 않아. 둘이 나를 안 그러시죠. 야, 나를, 나를.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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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돈 사렸을 거. 돈 사렸을 거. 돈 사렸을 거. 돈 사렸을 거 장난 아니야, 직장 가입. 돈. 돈. 3위. 3위. 돈까스. 네. 전답입니다. 야! 내가 알려드렸어, 내가 알려드렸어. 내가 알려드렸어. 내가 알려드렸어. 내가 맨날 돈까스 먹거든. 봐봐. 와. 돈까스잖아. 야, 이 게임 매일 하자. 너무 재밌다. 네, 이렇게 해서. 김종민 씨, 김 사노 씨, 연정훈 씨. 야외지침, 혁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오 야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어지러워 그러다가 좋아 좋아 오 큰일 났다 잘하고 있네 오 큰일 났다! 되게 빨라 되게 빨라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아 죽어! 잡아야지 룰이야 룰! 죽어! 잡아야지 룰이야 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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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잉도 말 달리죠? 전답입니다 도전! 오오! 와 와 와! 오! 오! 한참 나았지 참 mathematics 너무 어지러워 뛰어! 뛰어! 뛰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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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thus! 뛰어나! 뛰어나! 꼬나 리 티아ANA이스! 정답! 준비 시작! 어지럽다! 통할 것 같아! 아직도 뭐였니? 네. 통할 것 같아. 오, 잠깐만 세상이 도는데. 오, 잠깐만 세상이 도는데. 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형이 도는 거예요. 집을 다리기야. 집을 다리기야. 선생님! 저리 와! 모른다, 이거 모른다. 뭐야? 무슨 노래야? 나도 이거 몰라. 몰라요? 이게 뭐야? 몰라요? 아! 비둘기다. 아, 그 노래구나.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어디서 날아와 준다면. 한 종이. 진짜 몰라? 어쩌나, 어쩌나. 니 맘을 얻으니 대세. 아니, 진짜로 불러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니 모습 떨리기 싫어. 어허! 나와? 계속해 봐. 뭘 계속해 나왔어? 그럼 나왔어, 나왔는데요? 뭔데? 비둘기야? 몰라? 왜 이렇게 싫어. 왜 맨날 꿈이 있어여. 이걸 누가 불렀어? 내 꿈을 믿어. 그 꿈을 믿어. 조피디. 땡땡땡. 인순이. 자, 제목은? 땡땡땡. 인순이. 자, 제목은? 땡땡땡. 인순이. 제목은? 몰라? 노래, 노래. 몰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인순이의 밤이면 밤 밤 밤 밤. 어쩌나? 어떤 종류. 정답. 정답. 정민이 형 그냥 먹고 가네. 연준 씨 기록은 2분 33초입니다. 난 항상 2분이네. 나 제자리 살 거야. 어, 진짜? 어? 어, 제자리 살 거야. 나 자칫 제자리 살 거야. 통로드 살 거야. 바로 이렇게. 시선 같지? 시선 같지?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봐봐. 이거부터 해야지. 다치까 봐. 다치까 봐, 그래. 너 봐! 뭔 소리야, 형. 형, 잘하는 사람이 반칙을 하려고 그래. 수박에 이어서 레전드 탄생하나요? 봐봐, 진짜 농대가... 제가 예전에 스테이크 테스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안고 하셔야 됩니다. 아, 맞네. 아, 맞네. 아니, 왜냐면 이게 룰델이기 때문에. 아니, 한 번만 해. 아니, 한 번만 해. 한 번만이 아니고, 왜 그래. 내가 시선을 쳐더라도 시선을 못 쳐.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시선을 못 쳐, 시선을 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고가 룰델을 하시는. 아, 진짜. 아, 너무 시섰다, 얘. 배터리에서 가고. 형, 아니면 얘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안고 들면 돼. 아, 그렇지. 백조의 우승을 한다, 생각하고. 도전을 쳐야 돼. 도전! 영어 질 MC. 형! 야, 불야! 야, 불야! 뭐야, 뭐야, 뭐야? Thinking is Ono Buildio. Quem turnt hora? 무슨 벅지? 형! 사실 감기고 있어. 잠시 감기고 있어! 제가... 시간에 갑니다, 시간에 갑니다! 왔다! 하늘은 파랗게 어? 이거 뭐지? 하늘은 파랗게 실바럼도 불어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선희 선배님은! 아, 서훈이 형! 대한민국 하늘은 파랗게 파란 하늘 파란 하늘 이선희 선배님은! 화개, 화개, 화개의 단톡! 저기 있으신 바랗게 하늘이 형! 하늘이 형! 하늘이 형! 하늘이 형! 이렇게 내 마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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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저! 이선희 선배님의!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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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한 전둥불 밑에서 이어연다! 그대는 하늘은 파랗게 칠 바람도 불어와 내 마음 이렇게 칠 바람도 불어와 내 마음 불 불을 내 마음 칠 바람도 불어와 칠 바랗게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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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보성이 오니까 정말! 우와! 너무나 무스보도 난 모르겠다! 우와 정말! 우와 아름다운! 아름다운 고생! 정답! 힌트!